사진 촬영 하실 건데 띵동 소리가 3번 나실 거예요. 첫 번째 띵동 소리 나시면 정면에 1번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 띵동 소리 나시면 왼쪽 위에 2번 정면으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른쪽 위에 정면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정면 보시면 되세요. 시작할게요. 1번이요. 2번이요? 3번이요? 2번이 조금 늦어서. 안녕하세요. 강사선 안심체과 환자분의 교정 후 예상되는 이미지고요. 물론 이대로 교정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시고 교정기간은 약 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.